기준실 쭉 땡겨준 다음에 그냥 쑥 내리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디모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많은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매듭의 성질 중에 이제 가마메기와 종달새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마메기랑 종달새 매듭이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비슷한 점과 제가 생각하는 종달새 매듭과 가마메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상황에서 원하시는 매듭을 지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가마메기로 팔찌를 만드시거나 제가 올려드렸던 꽃 모양의 아이패드 손잡이 같은 걸 만드실 때에는 어떤 매듭을 지으실 때 이게 가마메기인지 종달새 매듭인지 헷갈리는데 라고 하는 순간들이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가마메기와 종달새 매듭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매듭을 섞어서 쓸 수밖에 없는지 왜 섞이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섞이는 섞였을 때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아주 꿀팁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일단 가마메기 하실 수 있는 분들 종달새 매듭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보시는 게 좋고요. 매듭법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단에 링크 띄워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기초 매듭 강의 보시고 그 이후에 이 영상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48합짜리로 일단 10줄을 준비를 했고요. 뭘 만드실 거면 만들 수 있는 길이로 재단을 해주시고 연습을 위해서라면 90합에서 120합 실은 한 줄당 거의 한 150cm 정도는 잡고 재단을 해주셔야 웬만한 문양을 만들어도 실이 부족하지 않아요.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이제 종달새 매듭과 가마메기 매듭의 제가 생각하는 공통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듭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일단 실을 모양실은 한 가닥으로 잡되 기준실을 이렇게 많이 잡아서 매듭이 잘 보일 수 있게 해볼게요. 저는 먼저 가마메기를 할 거예요. 가마메기를 할 때는 내가 왼쪽에 있는 실로 오른쪽으로 실이 가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왼쪽에 있는 실을 오른손에 잡고 가마메기를 해주죠. 이렇게 가마메기를 해주면 왼쪽에 있던 실이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와있고 뒷부분에는 가운데 매듭이 지어진 상태예요. 이렇게 가운데 매듭이 사선으로 지어져 있고요.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실을 왼쪽으로 오게 하고 싶을 때에는 오른쪽 실을 기준실을 왼손에 잡고 가마메기를 해 줍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가마메기는 다 수집 가마메기예요. 이렇게 해주면 앞에는 비슷한 모양으로 가마메기 매듭이 지어져 있지만 뒤를 돌려보면 이 뒷면의 사선 모양이 반대죠.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종달새 매듭을 해볼 거예요. 종달새 매듭은 똑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실을 왼손에 잡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해서 뒤에서 앞으로 와서 한번 돌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뒤에서 앞으로 와서 돌리면은 가마메기죠. 가마메기인데 여기에서 이 실을 구멍을 만들어서 이 사이로 통과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종달새 매듭이 됐어요. 종달새 매듭은 매듭이 옆에 위치하면서 뒷면을 돌려보면 이렇게 뒷면에는 문양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내려보면은 가마메기랑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가마메기 이 실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로만 매듭 지으면은 딱 이 문양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해볼게요. 이번엔 왼쪽에 있는 실을 돌려서 이렇게 돌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감으면 가마메기니까 이거를 이거를 잡고 이 실을 이렇게 돌려서 빼줍니다. 이 매듭이 옆에 지어지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뒤를 돌려보면은 둘 다 뒷모양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뭔가 비슷해요. 가마메기랑 비슷한 뒷모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응용을 하냐면요. 이제 가방을 만든다고 예시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실들은 없는 셈 치고 얘가 지금 가방 손잡이의 손잡이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고 얘를 이쪽으로 종달샷 매듭으로 반대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아요. 여기에 매듭을 다 걸어서 가방을 몸체를 만들어줄 건데 몸체를 만들어줄 때 저는 역종달샷 매듭으로 매듭을 걸어요. 걸고 이 옆에 한 번 더 역종달샷 매듭을 해줍니다. 이렇게 또 여기도 이렇게 자 그러면은 앞에서 봤을 땐 어떠죠? 가마메기를 한 것 같죠? 가마메기를 옆에 한 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 위에는 없다 치고 하면은 똑같죠? 매듭의 모양이 똑같아요. 하지만 뒤에는 조금씩 다르죠? 종달샷 매듭은 이렇게 밑에 매듭이 되어 있는 반면 가마메기는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지만 앞면으로 봤을 때는 가마메기와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또 쓰는 이유가 역종달샷 매듭으로 이렇게 걸어줘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 매듭 하나에 두 가닥의 실이 있어요. 그래서 가방을 만들 때에는 저는 물건을 넣어도 문양이 틀어지지 않는 걸 최우선으로 하는데 이렇게 매듭이 두 가닥이 있어버리면은 이 밑에서부터는 이제 매듭을 치면서 한 가닥씩 되잖아요. 한 가닥씩 움직이게 되잖아요. 뭐 평매듭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근데 이렇게 한 매듭에 한 가닥씩 있어서 각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랑 이렇게 붙어있다가 떨어지는 거랑 내가 물건을 넣었을 때 가방이 움직이는 모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이제 이런 매듭을 제가 창작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속칭 마디모이 매듭법이라고 하면서 가방 만드는 영상을 할 때 마디모이 매듭법으로 연결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가방의 텐션도 더 많이 살고 쉐입을 더 많이 튼튼하게 잡아줄 수 있어서 이렇게 이제 종달새 매듭의 매듭 특성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역종달새 매듭 해주고 다시 또 역종달새 매듭 해주면 이렇게 가마메기를 한 것 같지만 역종달새 매듭으로 되어서 더 힘이 세지고 가방의 모양을 유지할 때도 쉽게 늘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위치하면서 가방의 모양을 잡아주는데 도움이 아주 많이 되는 매듭입니다. 이렇게 일단 종달새 매듭의 특징 설명을 해드렸고요. 종달새 매듭은 그냥 이렇게 풀 때 그냥 기준실 잡고 쭉 당겨서 빼주면 이렇게 쏙 풀립니다. 감맘맥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쏙 풀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제가 종달새 매듭과 가마메기를 섞어 쓰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드릴게요.